한국국토정보공사 2절도 있어요 시작 구멍한 나무의 빨간 행두가 초록초록 열렸어서 먼 눈이 따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누굴 줄까 누굴 줄까 외치 여자친구들 저희 아저씨 맛있게 먹어요 남자친구들만 주면 안되죠 남자친구들 구멍한 나무에 사과가 주저공주로 열렸어요 먼 눈이 따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누굴 줄까 누굴 줄까 굴치 굴치 남자친구들 맛있게 먹어 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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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치